네 보도국입니다. 오늘은 장례 문화에 대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천시 장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이천 지역에 시립 화장장이 완공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화장장이 들어서기로 했던 지역의 주민들과 이웃인 여주 주민들이 반대로 무산됐는데요. 우리나라의 장례 방법 중 화장률이 90%를 넘는 상황이지만 화장장이 턱없이 부족해 유족들은 타지역으로 원정화장을 가야 하는 곳이 많습니다. 지난해 화장장 추진이 무산된 이천시가 화장장 건설을 다시 추진하고 나섰는데요. 이번이 세 번째 재추진하는 화장장 건립 사업입니다. 변화되고 있는 장례 문화와 원정 화장실태 그리고 이천시 화장시설 건립을 가로막는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해결 방법은 없는지 등을 자세히 취재 중입니다. 과천시도 지역에 화장장 시설이 없어 유가족들은 타지역의 화장장 시설을 찾아 원정화장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과천시는 양평군과 함께 종합장사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장사 시설은 비교적 지역이 넓고 개발 가능 지역이 많은 양평군에 짓고 그 비용은 과천시가 부담에 두 도시가 공동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도 준비 중입니다.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방송 채널 BTV 뉴스는 우리 지역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과 주민 여러분의 권익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와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